저희 서비스는 어떤 장소, 어떤 상대로도 가리지 않도록 100개 송달? 아 이 새끼야 어! 응 형, 나 희준인데 어 희준아 형이 옛날에 나한테 했던 것처럼 욕 좀 해줘야겠는데 아이 참, 자꾸 뭐 옛날일을 얘기하고 그래 그래 저기 알았어, 좀 바꿔봐 내가 좀 혼내줄게 형이 아 이거 당신 뭔데 거냐 우리 희준이한테 그러는 거야 이거? 강탈소 시발 놈아! employers 아 씨앗 진짜 아아오우 아 오우우 씹 버 삐티 진짜 티볼 계속해 ract